도내 코로나19 진단을 담당하고 있는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이 올겨울 코로나19와 독감의 동시 유행에 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연구원 측은 이를 위해 코로나19와 독감 동시 진단 키트를 확보하고 특히 노약자의 경우 코로나19 검사를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타액만을 이용한 코로나19 검사법을 추가할 예정입니다. 또 대유행에 대비해 코로나19 비상대응팀 연구인력을 3배로 확대 편성해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.